아이템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나도 너 얘.. 심지어 얘조차도 지금 이목이 끼고 있는데 좀 아이템이 없나봐 이 동네는 내가 데려가야돼? 어 너 글로 가는구나 난 절로 가야되는데 암묵적인 지금 케라스가 절로 보냈는데 나 여기 갔다가야겠다 알아서 가겠지 뭐 쟤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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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렇게 연결되어있구나 어? 어 잠깐만 이거 어딨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게 니방이었구나 하긴 하긴 너니까 이런 방 쓰는거지 흐흫 이.. 왜 이렇게 치덕거리는 캐릭터로 만든거야? 드래곤몬 마법 같은 건 안 배웠냐? 기적인데? 말레삼이 안 가리켜줬어? 하긴 배워도 뭐 검 희두르는 건 쎄지. 왜 그래? 불안하게. 야, 이 큰데서 나를 지금 앉아서 재워놓고 신발도 안 신고 있네, 얘는. 아, 이제 진행하는 거 이제 시작이야?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? 아... 나 방종할 뻔했어. 진짜 진심으로. 뭔 문제 생겼어? 립스틱 좀 지우는 게... 야, 화장 너무 진하게 한 거 아니냐? 카드에 담겨주신 ella는 난 자sz 여긴 종족을 알아야지 노드가 좀 많으려나? 좀 더 궁금해. 왜? 종족을 알아야지, 약간 이제 좀 짤 텐데. 마법을. 모조라 그래서 가자. 난 평범해. 긴 타이라. 아 제발 그만 떠들어. 가자 이제. 안 듣고 있어. 가자 그냥. 아 진짜. 짜증나 진짜. 아래층에서 기다리라고? 나를 뭐지? 종으로 하네 진짜?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? 어디야? 나 얼로 들어왔어. 아휴. 아휴. 이 시로 들여와서 제일 많이 쓴 마법이 촛불이야. 미친. 아휴 어이가 없네. 얌전히 기다리기. 어떻게 편. 이거. 노가리 까는 걸로만 몇 타 나오겠는데. 큰일 났는데 진짜. 끔찍한데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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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냐? 저 드레슨 왜 입은 거냐. 가라 입은 놈이. 가자. 따라와. 가면 됨? 마커가 안 바뀌었거든. 꼬인 거 아니지? 마커가 안 바뀌었거든. 너랑 걸어서 가면 되는 거야? 너가 좀 빨리 올 생각은 없냐 혹시? 빨리 올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. 빨리 올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.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? 발 뜨는 거 보니까. 이거 뭐 잠깐만. 왜? 아니 준비를 뭐 해. 여기 뭐 상점도 안 되는데.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법사 길드 그런 거 나중에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. 뭐 준비를 할 게 뭐가 있어. 지금 이제 활성화된 상태야 그러면? 가자 그냥. 말 탈 거지? 그렇지. 웬일로 내 말도 준비해놨냐. 고. 글루? 일로. 글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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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. 너무 풍경 예쁘다. 나무가 많아서 그런가? 어. 여기 풍경은 되게 예쁘네요. 어. 이 녀석 더럽게 느리게 걸어가고 있어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. 너무 오래 걸린다. 흫. 이거 노편집으로 했으면 지옥이었을 거야. 보는 사람이. Y personne 이놈ė 추억은 이나도 충분해 peripheral. resposta 어, 뭐야? 때려? 어떻게 몬스터가 이렇게 하나도 없냐? 어? 어,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깜짝이야, 뭐야? 자, 잠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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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렇게 뭐라고? 장난하냐? 아, 또 올라갈 수 있군요. 아! 나는 못 안... 아... 저거!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. 야, 이거는... 조금 멋진데, 나무 위에... 나무 위에 앉았다는 거 티가 나게 좀... 와, 이거는 좀 멋있다. 인정한다, 진짜. 아, 내가 너무... 입이랑 합체했는데? 아, 이거는 인정. 썸네일? 자리에 걸어갈 수 있군요. 기억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구나! 어... 네, 여기는 여러분들은... 네, 여기서 바로 움직인다. 수신 마음에 드세요. 수신 마음에 하셨는데? 그렇죠! 그 수신에 전화가 찾아오게 되지 않나요... 이거 안개가 있으면 되세요? 그럼... 또 자, 잊지. 그것도 새해 이렇게 많이 쓰신다면? 할 말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대사 선택한 것 때문에 분기가 바뀌나? 기다렸다가 얘 말 좀 들어야 되나? 10월, 됐다 야 잘 만들었네 근데